정신 분효완자 터눈 괴순 이게 대체 뭐여 앵소 그건 눈에 보여 캔소 절대로 안 보여 make it boom boom 이게 뭐냐 미워 아무리 뭐 안되고 넌 답수도가 뭐여 앵소기들아 원래 미친놈이 절 뛰어 대신 제일 미친놈이 결국에는 칼을 치어다 더 뛰어 후 뭐 fuck on the building 아무래도 이건 너무하지 이게 대체 뭐지 피치스 일반인 세계방송 터지더니 이제 온네 역시 돈이 최고인가봐요 아니면 벌써 비엔나 봐줘 시키 저런게 fake 이제 인정못해 넌 여자팬 봐봐 이돌또 아니고 래퍼가 유철원엔 붐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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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하나 망치고 이게 또 돈있게 또 문제야 저 땅거나 판트 다 닥쳐라 다 내 맘이야 악차신 내가 말이야 없는 말만 좀 만들어 사니까 내 상태가 이렇다니까 I wanna be Kurt Cobain the Professor 다 됐어 비급팩크들이고 내 이름들 앞에 패션 미기한 대표님들 앞에 이쁘신 앞으로 D2는 돈 앞에 다 풀더라고 D2 그럼 절대 못 있을걸 내 미투 내 미투 예방차르 자기는 kungыл 정신 분열 완전 켜는 괴수준 이게 대체 뭐여? 앵수 그건 눈에 보여 캔수 절대로 안 보여 Make it boom boom 이게 뭐래 미워 아무리 뭐 안 되고 너 깍지도 그 뭐여 애써 기들아 원래 미친놈이 제일 피어 대신 제일 미친놈이 결국에는 칼을 지어다 더 피어 공공대가리 굴리다가 죽을 구분이 꿈은 이해 난 몰라 I care 아는 거 그런 글 못 툭하면 울 또 못 툭하면 그렁탕이 빠져 그리지 주름 100개 더 지어들겠어 그냥 돈 돈 돈 돈 돈 벌어 그렇다면 mo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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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여 응 난 돈 돈 돈 돈 돈 벌여 그럼 넌 뭘 뭘 대체 뭘 뭘 얻어 더 더 큰 놈 물을 얻지 또 빈 갑의 숙취도 가끔 듣는 배 푸른색이라는 말은 더 큰 놈 물을 깊숙이 파고 그건 바로 내 올해 주치연봉을 타불어 내 많은 감정 중에 수시를 제일 갑으로 다 된 밥에다가 내가 재뿌리는 격인데 어떤 개병신이 그걸 자처했겠어 내 냉깽판에 오랜 부작용 장애 있단 게 버릇에는 누가 또 다쳐왔겠어 정신분열 완전 터누 괴수준 이게 대체 뭐여 앤서 그건 눈에 보여 괴수 절대로 안 보여 make it boom boom 이게 뭐래 미워 아무리 뭐 안 되고 너 깜짝도 그 뭐여 앤서 기들아 원래 미친놈이 제일 피어 대신 제일 미친놈이 결국에는 칼을 지어다 더 피어 사람을 더 피어 빙픈렉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